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5년 6월 학평, 가형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함수 fx가 2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일 때,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값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자, 뭐예요? 얘가 2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연속이고요. 2보다 클 때는 1차 함수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결국엔 2보다 작다, 2보다 큰, 여기 범위 보이시죠? 여기에서만 현재 불연속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우리 뭐예요? 2에서만 연속을 만들면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 결국엔 우리 2에서의 함수값하고 극한값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f2 함수값을 구해볼 거고요. limit, x가 2에 대한 우극한도 구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에 대한 좌극한을 구해서 우린 이 3개 값이 같은 걸 만족하는 a를 구하면 끝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f2와 2에 대한 우극한, 좌극한을 구해보면 f2는 뭐예요? 여기 는이 들어가 있는 데가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에 대한 함수값은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에 더하기 3이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대한 우극한을 보면 2에 대한 우극한은 뭐예요? x가 2보다 큰데에서 정리되어야 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블러스 a가 되겠고. 이에 대한 좌극한은 2보다 작은 데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우리가 구했던 함수값하고 같아지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얘가 4 더하기 2에 더하기 3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 함수값하고 극한값을 전부 다 같아지는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똑같죠? 그래서 위에 거 계산하면 얘가 7 더하기 2에가 되겠네요. 자, 그럼 뭡니까? 그럼 얘랑 얘랑 같아지는 a를 구하면 되겠고요. 는 같다고 하면 얘 이렇게 넘어가면 a고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a는 얼마다 마이너스 9구나.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a는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